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로 갑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재산세 2부와 종부세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보유 환자에게 세금을 내는데 교환은 02페이지를 보시고 기본서는 1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재산세의 흐름을 잠깐 보면 이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기본 개념과 과세 요건, 납세 절차를 들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재산세 과세 대상까지 공부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세 대상을 공부하고 이제 오늘은 과세 표준과 세율, 그 다음에 납세 무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이런 납세 절차를 공부하게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첫 번째 대두되는 게 납세 절차에서는 납세지나 재산세는 어떻게 내는 것이지 언제까지 내는 것이지 이런 기한까지를 절차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바탕이 오늘 진행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바로 교환을 보시면 과세 대상과 납세 무자 중에서 납세 의무자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자, 납세 의무자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연세금을 한 번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영 2페이지 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원칙상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원칙 그럼 누가 재산세를 낼 것인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연중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 의무자는 바로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럼 공부상은 전부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원칙이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제 원칙상 납세 의무자를 선택한다면 칠판 한번 잘 보시고 6월 1일 현재가 과세의 기준이래요. 재산세는 과세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걷어가는데 보유과세다 보니까 기준일에 맞춰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원칙상 소유자가 사실 소유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여기서부터 과세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 6월 1일 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이 시점이 한마디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재척기간의 기산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공부할 때 재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한다. 7년짜리, 10년짜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재척기간이 기산점이 바로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납세 의무자가 6월 1일서부터 납세 의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때 5년간, 기본적으로 5년간 과세권 정해서 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 재산세 해당 연도문은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시험문제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해당 연도의 6월 1일서부터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재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이따금씩 지문에 던지니까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상 소유관계에 있어서 이런 재산은 누가 내야 될까 밑줄 한번 거볼래요. 공유재산 그럼 하나의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로 재산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돈 부담은 각자 지분에 따라서 그러면 지분에 따라서 내라 그럼 토지 한 필지를 반반 소유했다면 각자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지분권자가 그럼 예를 들어 주택 한 채를 부부지간에 같이 갖고 있다면 세금 계산에 대한 고지서는 따로 나와요. 각각 찢어서 나와요. 지분대로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없는에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지분 표시가 없다. 이 소리는 주로 합유한 것들 이름은 있으나 지분을 쓰지 않아요. 나중에 민법을 공부할 때 합유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합유관계로 공유했을 땐 바로 지분이 똑같은 걸 보고 반반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다 이거지. 그럼 이제 공유재산은 어떻게 반반 부담하는지 한번 제가 주택을 가지고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한 채의 주택을 부부지간에 공동으로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럼 먼저 주택은 한 채당 세금부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나온 세금을 분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토지 6억이고 주택이 4억이고 해서 시가표준에 재산세는 시가표준치로 법정기준액으로 따져야 되니까 거래가 거래세금이 아니니까 값이 50% 의리 50% 갖고 있다면 일단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먼저 찢어서 계산 카운터나 하지 않아요. 주택은 한 채당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땅과 건물값은 합친 금액에다가 그러면 10억이 나오고 이 10억짜리 주택을 갖다가 세금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액면대로 쓰지를 않아요. 지역에 따라 가격이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법정기준액의 60%만 잡아주는 게 주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60%의 과표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할 거예요. 그럼 둘이 갖고 있어도 한 채당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공부하겠지만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에서 4까지 누진 적용을 하게 돼요.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6억 가지고 대충 세금을 180만 원이 나왔을 때 이 180만 원은 한 채당 세금이 180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납세 세금에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할래? 지분이 반반이니까 산출 세금을 갖다가 지분대로 나눠줘요. 그래서 지분대로 나누다 보니까 갑의 세금은 180만 원에 50% 하니까 9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의도 90만 원이니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 때는 갑에게 90, 을에게 90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납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세는 나눈다는 거. 그러면 계산은 하나로 납세는 나눠준다는 거. 이게 공유재산의 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한 세트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시골집 같은 경우는 땅은 김씨 것인데 집은 뭐냐 뭐냐. 바로 뭐냐. 박씨 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세금 계산과 납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주택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땅과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이럴 경우도 세금 카운트는 주택은 세트 플레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인 법정 기준액으로 안분할 거예요. 나눈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 두 번째 일주택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땅은 바로 부인 거고 건물은 남편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시골집은 많아요. 단독주택은. 그러면 토지는 의리고 갑은 건물을 갖고 있다. 그래도 어차피 시가 표준인 10억이라고 계산한다면 세금 계산은 어차피 토지 건물을 합쳐서 10억에 60%만 적용비를 곱하니까 왜 적용비를 곱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과표 잡을 때. 6억의 과표에다가 세위를 곱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하나의 세트로 계산했으니까 세액은 똑같아요. 그럼 180만 원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집값에 대한 계산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세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납세의무는 그만큼 구분해 처리한다 이 말이. 그럼 180 중에서 10억 대 4는 갑에게 고지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10억 대 6은 바로 뭐냐 108만 원 나면 의뢰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찢어 계산하지는 않고 산출 세액은 주택은 한 채당 계산을 구하고 나서 돈만 나눈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예요. 그럼 1주택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세액의 산출은 어떻게 하냐 하나로 구하고 그럼 돈은 어떻게 내느냐 바로 시가 편지로 안분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납세의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바로 납세의무 방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의의제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이런,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납세의무를 져라.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누가 되는 것인가 의제를 보는 거예요. 첫째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인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 등기부나 또는 뭐냐 토지대장, 건물대장상의 공부상의 소유자 공적장부상의 소유자가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첫 번째가 1, 거기다 밑줄을 그어봐요. 매매등의 사유로 권리변동이 생겼어요. 매매를 했어요. 5월 말일 날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판 사람이 등기가 6월 2일 날 넘어갔다면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될 텐데 매매등으로 권리변동을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사실 소유자를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해라 이 말이 부득이한 경우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종중 재산 밑줄을 한번 그어볼래요? 종중 종중 문중 단체 원래 종중은 바로 무슨 무슨 성시 종중의 종중 문중 원래 종중이 소유한 재산은 종중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중 소유재산은 아직도 종중의 것이면서도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종중의 것입니다. 라고 신고해주면 종중한테 나가는데 이를 신고를 안 해버리면 관청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종중이 것이라는 걸 몰라. 그럴 때는 부득이 이럴 경우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 사례를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서 장가 갔는데요. 한 2년 차 정도 새신랑이 돼가지고 이제 처가집에 내려가서 아궁이 불을 때려고 불쏘시기를 사용하는데 재산세에 냈던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재산세 낸 금액이 그때 당시 그게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170만 원인가 세금 나왔더라고요. 재산세가 임야가 내가 추적을 했지 임야는 세율이 천분의 0.7이니까 역산을 했더니 토지 가격이 현 시세 가격이 약 100억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가집 아궁이에다가 불을 잘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걸 보고 나서 감동을 받았죠. 먼 훗날에 먼 훗날이 되면 나도 마이크 들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고 미치겠다고요? 미칠 거 없어요. 사실 내면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인한테 넌지우시 얘기했어요. 임야가 이렇게 산이 많은데 그럼 왜 이렇게 농사 짓고 고생하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서방 왜요? 그거 신경 쓰지 말해. 뭐 해도 종중 거래. 무엇이라? 그 순간에 저는 아궁이 불을 껐습니다. 아직도 개인 명의로 이렇게 종중의 것인데 종중 것인데 개인 이름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과세 관청에 가서 이건 종중 땅이니까 종중에게 고지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유권 변동에 대한 실제 소유자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이름으로 고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제가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파산재단이다. 그 다음에 줄 그으시고 파산 선고받았어요. 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다 넘어가요. 그럼 파산자의 재산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파산재단에 바로 소속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는 아직도 공부상 소유자로 살아 있어요. 파산 등기만 된 거예요. 그런데 파산 등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런 파산된 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정리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재산세가 나오면 이때 재산세는 그 파산받은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된 상속자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이 주된 상속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납세 무제가 사망하죠.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한 거야. 사망 추급버스. 사망을 했는데 상속 등기도 안 해버리고 그 재산을 누가 받았다고 관청에다가 누구 사실관계가 누구의 것이라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한마디로 귀신한테 보낼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표자 한 사람을 십자가만 매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가 되는 것이냐. 주된 상속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하고 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일 때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정리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6월 1일 현재 상속이 된 재산은 상속받은 그 자가 내는 것이고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소유자 신고가 안 되어버리면 주된 상속자 대표자 1인에게 부과를 해버리라. 그래서 주된 상속자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 중에서 했고 매수 계약자가 있어요. 밑줄 한번 그거볼래요? 매수 계약자. 일반 개인이나 법인 것은 아니고요. 국가나 관공서 재산을 잔금도 치르기 전에 사용권을 미리 받은 경우가 있어요. 관공서 재산만. 특히 일반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요. 관공서 재산만 그리하라. 이런 경우는 연부 매수 계약자가 사용권을 무상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는 사실 소유관계는 바로 매수 계약자로 의지해 준다는 것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거래 관계로 본다면 이런 거죠. 사례 한번 볼게요.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을 했다.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연부취득은 2년 이상 장기 계약 관계로 바로 연부금을 나눠서 보증금부터 계속 지급하는 관계가 연부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연부금은 잔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연부금 줄 때마다 조금씩 끊어서 취득세는 내게 하고 그런데 전에 그 과정에서 취득세는 전부 다 연부금 줄 때마다 내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취득세에서 토막을 내라. 그런데 토막 내는 과정에서 사용권이 문제가 돼. 재산은 어떻게 누가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연부금 완납 전에 매수자에게 먼저 갖다 써라.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해버렸으면 사실상 사용수익에 대한 주체가 매수계약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가만 해당이 된다. 이런 것을 실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골에 가시면 이 섬 같은 데 보면 지금 폐교된 곳이 많죠. 학교가. 초등학교는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있어야 학교가 있지. 폐교된 곳이 많아요. 그럴 때는 폐교된 땅을 방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국가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해요. 어차피 학교시설 부지니까 교육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용도가. 청소년 수련장이나 연수원 운영하실 분들은 학교 부지 사라. 그 대신에 대금의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고 그 대신에 계약과 동시에 사용권을 주겠다. 이런 재산들은 이미 실질 소유가 매수계약자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등기에 관계 없어요. 그럴 때 관공서 재산은 매수계약자에게 무료로 사용권을 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 무자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납세 무자 채비지 보류지 이거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미줄 그으시고요. 여러분은 아직 공법 중에서 도시개발법을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진도에서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개발한다 잘 생각해야 돼요.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시가 아닌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바로 관계되는 법령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리고 또 있는 도시를 뜯어고치는 것은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정비. 그럼 주택을 재건축한다 주택을 재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을 뜯어고치는 거니까 정비라고 그러죠. 정비. 그래. 생각해 봐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 개발업체의 생산자가 하는 것이고 망가진 자동차를 고치는 것은 정비소잖아요. 정비소에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서 채비지, 보류지가 나오게 돼요.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갔다가 경비로 쓰거나 공공용지로 활용할 땅들이에요. 그래서 채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 원소유자가 내지 말고 원주민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납세 무자다. 이것을 밑줄 그으시고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물론 여기서 채비지를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땅 팔아서 경비로 쓰겠다고 땅 떼어놓은 것이고 환지로 주지를 않죠. 땅 소유자들한테. 이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나 공원 용지로 쓰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해요.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한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 땅으로 주는 사업이다. 또 정비법 중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한다.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정비사업 중의 주택 재개발이죠. 이 중에서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시행자를 납세 무자로 하겠다. 그런 취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정비법을 안 배웠으니까 좀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이다. 이 소리는 환지 방식은 큰 넓은 땅에다가 택지 조성을 해서 원소유자들에게 땅으로 다시 개발된 땅을 나눠주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이거든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기타 지목도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통에 다 몰아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바로 뭐냐. 개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그래서 농지, 임야, 소유자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하겠다고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을 해요. 개발하자. 신도시 건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바로 이렇게 택지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끗한 땅으로. 그런데 택지 조성은 이 평수하고 이 세 가지 평수 전체 합친 평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땅을 환지라고 해요. 환지. 그런데 원소유자들은 자기 면적보다 환지를 이만큼 받으니까 면적이 감소해서 받아요? 증가해서 받아요? 그게 감소된다. 그럼 예를 들어 농지를 천평 제공한 자가 대지 100평 준다. 그럼 간보율, 감소된 게 90%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원소유자들은 성질 날까 안 날까? 성질 날 것 같지. 양으로 승부할 때는. 농지가 대지로 농지 천평을 대신해 대지 100평 주면 미래 수익성은 더 커 안 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 뭐냐. 석탄 한 톤하고 다이아몬드 손톤만큼 어느 게 나. 다이아가 났지. 그렇지?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엄청 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분들은 도시개발 사업한다면 농지 천평 갖고 있다가 대지 100평 주니까 놀래 안 놀래? 면적이 주니까. 경제적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은 막 동의해 주는데 뭐라고 그래? 아버지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못한다. 막 개발사업 반대하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가만히 있나? 다 흙 집어넣지 그냥. 진행해버리지. 흙을 집어넣어서 진행해버리는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뭐라고요? 수용해서 진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줄어도 환지를 받아갈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 사업 중에서 환지 땅으로 돌려둘 원소위자에게 돌려둘 환지 부분은 그 다음에 도로용 토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바로 뭐냐? 공원용지 학교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지역에는 학교나 공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땅 팔아서 경비 쓰겠다고 채비지 떼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 중에 있는 토지가 환지로 정해지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진 것들 그런 납세 무자 선택할 때 개발 사업 중이랄 때 환지는 어차피 그들이 가져간 거니까 환지 권리자인 그 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납세 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비지하고 보류지들 도료용지나 학교용지 이런 것들은 관공서에 기부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보류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채비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일단은 주기 전까지 바로 뭐냐 확정이 안 되더라. 일단 채비지 보류지 부분은 일단은 시행자 네가 재산세를 내고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입자는 필요 없고요.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신탁재산의 경우입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을 맡긴 것이라 이거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저 여성분 자녀 있죠. 애기 옛날에 유아원 보낸 적 있어요? 유치원 유치원에 맡긴 애는 유치원 원장애예요? 아니면 본인의 자식이에요? 얘기해 봐요. 우리 아이죠. 그럼 신탁을 맡긴 재산도 맡긴 사람을 어머니고요. 맡아주는 사람을 유아원 원장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땅에 대한 재산세는 맡긴 사람 위탁자 반타 주는 사람 수탁자가 있다면 재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신탁재산의 경우는 바로 위탁자가 납세 무자가 돼요.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의 땅이고 이 사람의 건물이고 이 사람의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사활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탁법이 한 신탁재산이란 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의 갑 소유의 원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갑은 자기가 독단적인 개발이 힘드니까 토지 개발을 하는 신탁업자한테 신탁 등기를 해서 넘겨줬어요. 야, 네가 개발을 해라. 이건 신탁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 뿐이에요. 그럼 일단은 공부상은 이름을 수탁자 을로 돼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관계는 누가 되느냐? 납세 고지서는 원소유자 누구? 위탁자에게 고지하는 것이지 수탁자는 관리나 업무만 대응해 주는 자이지 실질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탁재산에 있어서 수탁자는 납세 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재산의 소유자 누가 된다? 위탁자를 납세 무자로 한 것이다. 원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탁에 이어서 사용자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이런 건 소유권 귀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공서 입장에서 본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은 존재하는데 소유자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런 재산이 있을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귀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재산의 점류 사용자를 납세 무자로 하겠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 것도 아닌데 사용자에게 점류 사용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사용자는 저항을 해야 하겠지.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이지. 저항할 게 없지. 무주물이 됐는데. 주인이 없는데. 그럼 잘 20년만 주저앉았다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걸 뭘 저항을 하냐고요. 사용자 귀속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소유권을 본다면 공부상 소유자는 이름은 있어도 지구상에 존재치 않아.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도 몰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바로 사용자에게 납세 문을 지겠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 사례로 본다면 실제 실무상이 있었어요. 제 친구 말에 인천 사는 친구인데 인천 동압역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하나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 고지서가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내세입자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원주인 이북 오도민이지 황해도 사람이래 연세 많지 그렇다. 돌아가셨지 어떻게 아냐 나보고 그러면 그 국내에는 상속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사망으로 무주물이 돼버린 거예요.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세관청에서는 귀신한테 보낼 수도 없고 상속인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제 친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줬던 거예요. 네가 점유 사용자다. 이제부터.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해서 그 자에게 친구한테 고지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보고 억울하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점유 시작할게. 뭔데 그랬더니 야 그거 무주물이 됐으니까 그 재산원 나중에 가면 한 20년 되면 네가 시효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소유자나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런 제도가 있네. 있다. 기다려라. 20년 기다려라. 재산세 고지서 20장만 모아라. 1년 한 장씩 이니까 기본이. 1년 한 장인데 토지나 건축물은 1년당 한 장인데 주택은 밤씩 나눠서 두 장으로 해줘요. 나눠서. 그러나 어차피 사용자 그 친구 얘기 바로 뭐냐. 그 친구 에게 네가 사용자니까 이제부터 점유자로서 본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했더니 기분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술 한잔 먹고 저한테 전화가 고지서가 1년에 한 장씩 밖에 안 나오니 한 1년에 5장씩 나왔으면 좋겠대. 왜? 5년이면 5, 4, 20 아니 4년이면 되니까 야 이놈아 1년 하나 밖에 안 나오는가 원래 그랬더니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점유시효 취득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직접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해야 될 참고사항은 이건 후일을 도모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3번 타이틀로 갑니다. 어차피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걸라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표를 구해야 곱하기 세위를 해야 될 거니까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은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라 왜 거래세금이 아니라 보유과세니까 보유가치는 시가표준액인 법정기준액을 쓰겠다 이 말이 그런데 큰일 났어요 시가표준은 액면대로 쓰자니 저항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적용기준은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 토지는 토지에 대한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법정 비율을 몇 프로만 곱해서 쓰느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하겠다 곱해서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안 쓰는 땅들을 모아서 종합합산해서 모았고 사업용으로 쓰는 것은 별도 합산을 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은 우리가 먼저 잠깐 소개해드렸던 첫 시간에 땡치리 사형세율이 있었죠 분리과세할 것들 그런 것들은 세율이 제각기 있으니까 일단은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각각 계산을 하라 그래서 합산 대상을 합쳐서는 것이에요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과표를 만들어라 종합은 여러 땅을 다 합치겠다 안 쓰는 땅 모두 합치겠다 사업용으로 쓰는 땅은 별도로 합산하겠다 그래서 적용 비율을 곱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합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합산에서 누진을 들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양시와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합치고 또 군포는 군포대로 합쳐야 돼요 왜? 치군 구별로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양과 군포가 한 지역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안군 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종전에는 지역이 따로따로 합쳐서 누진했다가 누진율을 했다가 갑자기 두 개 이상의 시군이 합쳐지니까 한 군데로 합쳐지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땅에 있는 사람은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만큼 과표가 커져버린 거예요 한 방에 적용이 커지는 거예요 나눌 것이 하나로 적용하니까 누진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이 되어버리면 안군 시로 한 방에 바로 하지 말고 안양시 군포시 따로 나눠서 5년간은 유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한번 5년간 따로 해주겠다 누진의 효과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조세의 즉항이 있으니까 5년간 종전대로 해주겠다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5년을 유예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누구로 합쳐질까 신탁재산은 아까 우리가 했던 유아원 원장의 땅으로 해야 돼요 애미 땅으로 해야 돼요 아이 엄마로 아이 엄마 땅으로 합쳐야 돼요 그래서 위탁자에게 합쳐야 된다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위탁자로 토지를 합쳐라 그 다음에 건축물은 합칠 거냐 안 합칠 거냐 아니에요 건축물은 안양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한 개 한 개 건축물 물건마다 시가 표준에다가 적용비를 곱해줄 거예요 좀 이따 적용비율은 얘기할 거예요 적용비율을 곱해주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이어서 주택은 어떻게 이 주택도 한 채 한 채 과표 만들어요 역시 시가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해주겠다 한 채 한 채 주택별로 그런데 올해 올해 새로 생긴 주택의 과표 상한액이 있어요 주택의 과표를 만들었더니 작년보다 과표가 월등히 커져버린 거야 가격 상승으로 시가표준 상승으로 그러면 또 작년과 올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왜? 주택은 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한 거라 원래 안양쪽도 10억대 아파트가 많이 생겼었죠 요즘은 또 10억대 아파트가 거의 없어져 버렸고 해마다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과표를 적용할 때 주택은 한도가 있다는 거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별 다섯 개를 표시해 봐요 과세표준 정연에 상한액이 있다는 거 주택만 있다 토지나 건축물은 없어요 주택만 상한액이 있다는 거 한도를 넘지 마라 다음에 계산 공식으로 해서 공식으로 해서 올해 과표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상한액보다 큰 경우는 상한액까지만 과표를 하향 다운시켜주겠다 삐져나온 거 잘라주겠다는 거 상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다가 작년에 했던 과표에다가 올해 과표해서 올해 과세표준에 0.0%에서 5%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이 두 금액 합계가 올해 과표가 커버리면 상한으로 해서 여기까지 한도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이걸 실제로 한번 사활을 한번 해볼게요 상한을 어떻게 잡는지 24년도 상한율 5%까지만 끊어주겠다고 하면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23년 과표가 6억이었어요 이게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올해 어떻게 계산 과표를 해봤더니 7억이 나온 거야 그럼 작년에 비해서 같은 집인데 과표가 굉장히 커져버린 거야 이게 이거 너무 높다 올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작년 과표 6억은 거기 기본 모델 잡고 올해 과표가 7억이니까 7억이 5% 하게 되면 5,7이 35 얼마 3,500 그래서 7억까지 하지 말고 6억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 3,500 저하니까 얼마가 된다 한마디로 바로 7억 원과 6억 원 플러스 바로 뭐냐 7억 원에 바로 뭐냐 7억 원과 여기는 7억 원과 6억 원 중에서 6억 원에서 7억 원에 바로 5%인 3,500만 원만 더해서 올해 과표는 얼마 6억 3,500만 잡겠다 이것이 주택에 대한 한도가 있다는 상한액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주택의 과표는 아무리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시가표준의 5%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최대가 이런 식으로 상한액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금액을 구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내용을 분석하기 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을 때 과세 표준 한도가 있는 것은 모두 적용한다 아니면 주택만 적용한다 주택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지 몇 프로에요 어쩌고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 그대로 한다 한마디로 적용비를 곱한다 아니 곱한다 안 곱한다 그런 취지가 돼요 적용비를 안 곱합니다 왜 그럴까 선박은 법정기준액인 시가표준액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별로 편차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20톤 어선이 서울에 있는 경우와 제주도에 있는 경우가 지역마다 그 가격의 편차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원액대로 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또 뭐냐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것은 선박 항공기를 빼는 나머지 부동산에나 곱하는 것이지 선박 항공기는 곱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 그럼 도대체 적용비율은 시장가치비율을 얼마나 적용할까 대통령이 정해놨어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에 50에서 95구 한 다음에 70%만 현행 적용해요 땅값에 70% 적용하는 거예요 건물값에 70%만 그것도 시세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할인 적용하는 거예요 할인해서 지역사정을 고려하니까 그 다음에 주택은 조금 차이가 있지 주택은 시가표준 4구에 40에서 80% 워낙 낮은 지역도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토지건축물은 5구이지만 주택은 4, 8 중에서 현행 60%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60% 나왔던 게 그거예요 공시가격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올해의 과표는 얼마로 잡힐까 판단해 본다면 60% 잡으니까 얼마다? 6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억 정도 그럼 실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강남아파트 하나를 알아봤더니 현재 매매가격이 17억이 들어요 그리고 시가표준은 10억밖에 안 돼요 법정기준액이 그리고 재산세 과표를 잡았더니 6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도 아니고 시가표준도 아니고 거기다 적용비율을 곱하는 것이 부동산은 비율을 곱해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택은 40에서 80인데 올해는 60입니다 이건 수시로 변하니까 외울 것은 없고 적용비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못 가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가족당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는 한 세대당 한 채 밖에 없을 때는 적용비율을 팍 더 떨어뜨려줘요 투기하지 않냐고 착하다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적용비율의 최소가 30이고 그 다음에 최대 70까지 해서 하겠다 2주택 이상인 자는 무조건 일로 다 가는 거고 1세대 1주택자만 그리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37로 적용하는 데 비율이 그 대신에 금액에 따라서 3억 이하짜리 집들은 바로 43 적용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을 초과는 1세대 1주택은 45% 선만 잡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현행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3, 4, 5로 적용한다 40은 그냥 그냥 놔두고 3, 4, 5로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적용비율이 없고 그래서 주택과 토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런 비율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정오 옳고 그릇만 판정하면 돼요 시험 보는 요령은 그거잖아요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부동산은 적용비율을 곱한다 주택은 과표 상한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일반주택은 적용비율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지 공부 방향이 잘못된 이거 외우고 있어요 막 외워놔 그렇고 그거 안 나오지 내용은 개념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일편으로 갑니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세율 우리나라 재산세 세일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 재산세 세일은 어떻게 부과되느냐 첫째 표준 세율이 있고 전국이 된 표준치 그 다음에 특례도 있습니다 특례 우대하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일반주택에 비하여 바로 뭐냐 한마디로 바로 일반주택에 비하여 좀 낮게 해주는 특례를 적용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또 중과세가 있어요 중과세 무겁게 하는 거 재산세 중과세는 어떤 것이냐 시험에 지금까지 역사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냥 참고할 것은 과미력 재권의 공장 건축물들 너는 지역적 환경을 저해한다 그래서 세일을 올려받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도시지역 안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일반 재산세에다가 조금 추가받는 게 있었다 그것이 재산세 추가세율이라고 그래서 바로 도시지역분 추가세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 4번 캔슬하고 3번도 캔슬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표준과 특례가 어떠한 형태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 세법은 출제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출제할 여력이 거의 없고 출제할 가능성은 표준과 특례 정도의 출제가 돼요 그러면 3, 4번은 제끼더라도 일단 재산세 수율 교환 4페이지 보시면 표준 세일은 밑줄 한번 그으시고 50% 범위의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지역마다 올리거나 내리라 그러면 안양은 올릴 수도 있고 군포는 내릴 수도 있고 서울 강남문은 내릴 수도 있고 송파는 올릴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시군 구별로 올리거나 내려서 가감 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과세 지역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공부하는 건 표준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것이지 실제 적용은 몇 프로야 거기까지는 알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 이번 시험에도 34회도 출제가 됐죠 다른 것은 달라도 이 재산세의 표준 세일은 가감 조정권이 마구잡으로 허지는 않고 가감 조정권이 천재지변이나 지역의 재난 등이 발생했거나 또 각 지역에 특별 재정소 수건 사업이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재산세를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다 이때 가감 조정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해당 연도만 해당이 되느냐 이걸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취득세나 등록세 다른 세금들은 지방세들은요 가감 조정권을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세는 딱 정해졌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연도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별 다섯 개 지속성은 없다 이거지 지속성 그럼 지금부터 1번 들어갈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터 첫째 밑줄 그어요 종합합산 박스에 들어있어요 모아서 종합합산 대상은 모아서 각 지역마다 누진을 적용해라 천분의 2에서 5까지 그래서 3단계 누진한다 종합합산은 토지는 종이오로 누진하라 듣고만 계시면 돼요 종이오 들어보면 돼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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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종합합산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은 그나마 사업용으로 사용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별도 합산 대상 등은 세율 자체가 종합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물론 시작은 같지요 그래서 별도 합산은 2에서 4까지 3단계 누진을 하죠 그래서 이 별도 합산은 별인에 누진한다 다시 뭔 누진? 별인에 다시 누구네? 별인의 동네 하시면 돼요 별인의 종이오 이 소리도 시험 볼 때까지는 수백 번 얘기할 거예요 지겹도록 듣게 돼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사회정책적으로 첫 번째 농지나 이런 푸르뎅뎅한 녹색지대는 과표를 따로 얘만 모아서 땡칠이로 곱하면 돼요 천분의 땡칠 0.7 그 다음에 공장용지 중에 공장 설치지역의 공장이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또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될 염전이나 터미널용 토지 이런 것들 사회정책적 지원 대상 등은 바로 천분의 2로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은 땡칠 그 다음에 이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치성이라고 해서 회원제 골프장이나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세게 때립니다 천분의 몇이다 40으로 높은 세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이 두 가지가 저율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고율 분리과세라고도 합니다 토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그래 분리과세 정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분리과세는 땡칠이 사영으로 간다 다시 한 번 무슨 사영이다 땡칠이 사영이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댕댕이 사영이다 생각하세요 땡칠이가 댕댕이 아니에요 강아지 이름이지 땡칠이 사영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세일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 이 유의사항 중에서 1번 이것도 이제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건 잘 안 나오지만 토지를 합쳐서 적용할 때 감면이나 면제받은 토지는 제외를 해라 과세 표준에서 빼고 적용하라 이 말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안양시가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게 잘못네요 안양인데 안양으로 돼 있네요 재미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별도 합산 대상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하자 2억짜리 하나 그 다음에 과표가 1억짜리 하나 합이 3억이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은 우리가 세일을 적용할 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1억짜리가 과표가 50만 원인 세금을 감면할 것이 있다면 누진을 적용한 다음에 세금에서 뺄 수가 없다고 이게 왜? 합쳐서 세금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감면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두 개의 과표 3억 곱하기 죽일 별인의 누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감면을 한다 이것은 감면이 안 돼요 왜? 이 세금은 두 개 합친 세금의 누진이지 이거에 대한 이 땅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이나 경감대상 토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을 감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이 50% 세금 깎아줄 대상이라면 아예 합쳐서 세금을 구하지 말고 아예 바르게 잡으려면 바로 2억 5천만 원 갖고 과표를 잡으라 그럼 무슨 뜻이냐 3억 과표 하지 말고 2억 하고 여기 50% 감면이니까 과표에서 빼서 50% 뺀 나머지 2억 5천만 원 가지고 주길래 누진해서 산출세액을 이렇게 바르고 하면 된다 그래서 감면은 세금에서 빼지 말고 과표에서 덜어낸다는 게 합산 대상 토지 주의사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한번 꺼봐요 종합합산은 어떻게 합칠 것인가 종합합산은 관할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위자별로 합쳐라 모두 합쳐라 또 세율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합산도 아까 합쳤듯이 합쳐서 과표를 갖고 뭐냐 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그런 종합이나 별도는 한방에 적용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뭐냐 땡칠이 사형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땡칠이 곱하고 이자 곱하고 사형 곱해달라 이 말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죠 2번과 3번이 포인트예요 합산 대상은 한 필지 한 필지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산한 것에서 곱한다는 것 합쳐서 곱해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아까 했던 것 안양시와 군포시가 합쳐졌을 때는 또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5년 범위 내에서는 종전의 세율을 그대로 하라 총합 이전 걸로 그래서 통합됐을 때는 과세권이 두 개 지역에서 하나로 묶어졌을 때는 5년 유예 작전이라는 걸 참고하세요 잠시 후에 건축물 세율로 가겠습니다 휴식해요 5년 된 지으로 수평 장소 jacks 4nз gef용 12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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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